2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활 관전은 낙이 불음하고 애이 불쌍이니라. 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전은 시경에 나와 있는 시 제목이에요. 그런데 시경이 총 305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의 제목이 관저야. 관저에 나와 있는 시 내용이 참 좋대요. 좋아서 관저의 내용을 공자님께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셔서 평가한 말씀이에요. 관저는 낙이 불음하고 낙자는 즐거워할 낙자고 음자는 음탕할 음자예요. 이게 뭐냐면 즐거워하되 도에 지나치면 음탕해지거든요.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퍼지거든. 그렇듯이 즐거워하되 음란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에이 불쌍이니라. 또 슬퍼할 애자인데 슬퍼해도 상자는 상처받다. 그 슬픔이 지나쳐서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상처를 받는 게 여기 상이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낙이 불음하고 즐거워하되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처받지 않더라. 결국에는 중용의 도리에 맞더라. 그 말인가요?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되 또 지나치지 않더라. 그런 말이죠. 관전은 주남 국풍이니 시지 숲 편려라. 여기 나왔죠? 관전은 주남 국풍이니. 주남이라는 것은 시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잘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어요. 크게. 그 중에서 풍 중에는 풍에는 또 풍이 지방 민유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5개 지방의 특색이 있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는 주남. 주남이라는 주남이니까 주나라 남쪽인가요? 그렇듯이 되나? 주남의 풍이다. 시지 숲 편려라. 시지 숲 편. 시경에 있는 숲 편. 제 1편이다. 음자는 낙지 과이 실기 정자야오. 음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지나쳐서 그 발음을 잃는 것을 말하고. 지나치는 거지. 상자는 애지 과이 해어 화자야라. 여기 그 상, 상처받는다 할 때 상자죠. 상이라는 것은 애지 과, 슬픔이 지나쳐서 해어 화. 이 화자는 화목하다 그런 뜻이지. 사실은 여기 화자는 감정의 조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조화에 해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슬퍼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해서 또 웃어야 될 자리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응? 재낫히게 되면. 그런 걸 말해요. 관저지시의 관저편 그 시에 말하기를. 언 후비지덕이 의 배 군자하니. 굳이 미득즉 불릉 무 오메 반측지우요. 그 후, 후비지덕. 이 후비지덕은 왕후지, 왕후, 임금님의 부인이죠. 후비의 덕이 마땅히 군자의 배, 이 배자는 짝할 배자야. 짝이 될 만하니. 굳이 미득즉. 그러니 그 후비가 그만한 덕을 갖춰놓고 그 군자를 찾고, 또 반대로 군자가 그만한 훌륭한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 배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미득즉, 그 자기 배피를 구하고 구해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슬프겠죠? 불릉 무 오메 반측지우요. 능히 오메 반측, 오메 반측, 전전 반측이란 말을 쓰거든요. 오자는 잠깰 오자고, 매자는 잠잘 매자야. 오메 반측, 오메 라는 것은 자나 깨나 이런 뜻이지. 자나 깨나 반측. 반측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반측 누워 자다가 생각나면 이렇게 돌아서고 또 다시 반대로 돌아서고 엎치락띵치락 잠을 못 이루면서 생각하는 게 반측이에요. 오메 반측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생각하는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우리 애인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오메 반측하는 근심이 없을 수 없잖아. 그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구이 득지즉.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했어요. 구해서 그 배피를 만났은 즉, 의기유 금슬 종고지락이네. 그 금슬. 금슬이 좋다. 금은 뭐야? 검은 고금, 슬은 비파슬. 종고, 종은 편종같은 종. 고는 북. 그러니까 이제 악기지.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마땅하니. 개, 기, 우, 수, 심이 불헤어 화하고 대개 그 못 만났을 때 걱정하는 것이 수, 심. 깊을 심 자요. 비록 깊기는 하나 불헤어 화하고 자기 감정의 그 조화에 해가 되지는 않고. 너무 지나치지 않고 그 말이지. 기라기, 수성이, 불실, 기정으로 그 즐거워하는 것이 비록 성대하나. 그 발을 정자, 그 발음을 잃지 않았다는 터라 이거지. 고로, 그러므로 부자, 칭지, 여차하야. 공자님께서 그 시를 칭찬하시기를 여차하야. 이와 같이 해서. 욕학자로 완기사 심기음이 유의식기 성정지 정해라. 그래서 학자로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기사. 이 사자는 시의 가사지. 시의 가사를 완, 완자는 구경할 완자니까 그 시의 구절을 잘 생각해보고. 심기음, 그 음악을 살필심정이가 그 음악을 살펴대. 살펴서 유의식기 성정지 정해라. 그 성정의 발음을 식 알게 하고자 하신 거다. 성정이란 것은 사람한테 기쁠 땐 기뻐하게 하는 이치가 있겠지요? 그것이 성이야. 그 성이 기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이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성정의 발음을 알식자니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에이 불쌍이니란 관전은 주남 국풍이니 시지수 편야란 음자는 악지과이 실기청자야오 상자는 애지과이 헤어화자야란 관저지시의 언후비지덕이 의패군자하님 구지 미득즉 불능복오메 반측지우요 구이득지즉 의기요 금슬총구지라기님 개기우이수 개기우이수심이 불헤여화하고 기라기수성이 불실기정구로 부자칭지여차야 욕학자로 왕기사 심키미 유이식기 성정지 정야라 아멘 앞으로 x 2